그 목이 형님 당신 세우시면 당신 구경할게요. 거기 좀 핫하지 그래도. 호부야 여기 들어와서 해. 왜 왜. 힘들어 좀 쉬려고. 내가 쉬려고 그랬는데. 치킨을 못 먹고 있어 지금. 치킨? 먹고 와 지금. 반밖에 못 먹었어 치킨. 뭐야 이거. 하면서 조금씩 먹었지. 눈치를 못 챘구나. 다행이네. 졸라 쩝쩝거리는 소리 나면서 민폐일까봐. 걱정하지는 않았지만. 신경은 조금 썼는데. 아무도 몰랐네. 다행이야. 데미지가 안되네. 좀 더 맛있게 쳐 먹어도 되겠네. 이러는데. 아 로그 됐어. 로그 됐다고? 뭐야 나 뭐야. 벽돌 사시더라. 야 나 이거. 디비전 안 끄고 있었어? 지겠네 지금. 지금 접혀있네 나. 벽돌 사시더라. 참 갑니다. 너무 이상한데. 디비전 꺼져 있는 줄 알았는데. 디비전 켜져 있었어. 버려 버려. 자 와라. 이거 보면. 버려 버려. 버려 버려. 자 와라. 여기가 나오겠지 궁금하면. 이동되나 봐주세요. 이동되면 좋겠다. 서버 이동하면 돼. 어 이동하면 좋겠다. 이동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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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해라. 여긴 다 볼 거 다 본 것 같은데. 어 나이스 이동하네. 굿. 아니 나는 그런게 아니고. 그 터미라 그런 뜻이 아니고. 내가 너한테 메세지를 보냈을 때. 그 선택. 그 그런거 있잖아. 아 그니까. 언제 언제.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. 난 네 말은. 어휴 수고하셨어요. 사람들하고 두 번 다시 안 볼 것처럼. 그러지 않는 게 좋은 거 같아요. 어휴 수고하셨어요. 아 이제 쟤 말고 다 집에 갔나보네. 저 용감한 아이. 하나만 데리고 노는 것도 지겨운데. 이동, 이동은 했는데. 그저기 있네. 핫하나? 핫하지 않나? 핫하단 말이야. 아 시각들. 여기는. 로어 플라자 꺼져있네. 로어 플라자 꺼져있네. 대기 새끼도 한번 다시 만나주는데. 대기 새끼도 한번 먹어봐요. 이걸 한번 먹어봐요. 이제 갈아 만든 배 사이다. 어우 맛있겠는데. 응? 나도 처음 먹어. 응. 엄청 달겠다. 엄청 달겠다. 진짜. 오 맛있다. 아 먹겠다. 왜? 미소개들. 진짜로 갈아 만든 배 맛나는데 사이다니. 너 갈아 만든 배 되게 좋아하나 봐. 그 때 그 오밀. 어. 맨헌트 있어요 맨헌트. 맨헌트. 맨헌트 먹었는데. 아니 아니. 그. 카페 가서 갈아 만든 배 그. 아. 그 맛 아닌가? 배 좋아하지. 미국 배는 좀 다르다 그렇지 않나? 여름다. 미국 배는 말 없거든. 맨헌트 치즈에요. 어디 어디? 6존. 크면 되나? 내가 가는 쪽이야. 하여튼 간 좀 볼까? 어. 지금 몇시지? 내일 몇시 만나겠어? 이게. 어. 아홉시 이후에. 아무때나. 점심시간 전에. 어. 아침에 보자고. 낮엔 뭐 와이프랑 애기 데리고. 소원에 간다고 그러는데. 저녁에 보자는거야? 아니면 뭐 아침에 보자고? 아침에. 아 아침에. 방금 떨네. 방금 떨네. 방금 떨네. 방금 떨네. Αχ어. 쉼 Cola substrate고. 막 창옷. dispositored 총 붙기 una girl kinda of Allahu feature? ango Kitchen atoms. integrity support to defeatisting. 한 마리는 나네 이거? 한 마리 남았으면 그냥 가야지 뭐. 한 마리. 해 주실 것 같은데. 한 마리네? 한 마리 남았네 이거? 한 마리 남았으면 그냥 가야지 뭐 한 마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리가 별로 보이는데 22m 오베이킹 다시 타고 내려간다 여기 용 송장에서 이쪽이야? 다시 또 올라가네 오케이 일로 오네 다시 또 밑으로 가나 빙빙돌네 바보가 풀렸어 다시 태우신 분 박민수 바보가 거기서가 빙빙돌라 둘 거라는 걸 안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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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팀 먹어야 돼 내가 먹었어 빨리 온 거 어디 갔어? 이 새끼가 먹었네 나이스 저거 빨리 로그해서 빼줘야겠네 가자 가자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제 팀 바로 뒤부터 해주세요 이 새끼가 잡았다 여기 내용이 또 있는데 여기가 힘들어 지금이너 지금이 크게 이상한 적당하나 모르겠네. 여기가 필요해요. 후그. 안 좋아. 안 좋아. 안 좋아. 오케이. 한 발 다운. 한 발 다운. 오케이. 이제 나머지. 이거 뜨라. 홍대리님 어디 가셨어? 홍대리님 어디 가셨지? 한 대. 오 있어. 아 뒤에 뒤에 뒤에. 오 계시구나. 한 명 하지 마. 도망갔어. 얘는. 얘는 얘는 데리고 놀면 되겠다. 나 좋네. 아 근데 뭐야 다 도망갔네. 양민을 하나 또 못 죽였네. 양민을 죽이고 로그. 어 막 로그는 안 죽였네. 오민 형님 저거 뭐야. 2000킬 찍으셨나 이제? 찍은 거 같은데? 찍었을걸? 오늘 좀 태그 좀 했나? 형님? 몇 개 보긴 봤는데. 아 그러면은 어제도 좀 양보해 주실걸? 그 말한 지가 언젠데. 그때 우리 맥주 먹었을 때 50킬인가 남았던 분은. 찍었겠지. 로그는 진짜 근데. 대리 형님 말대로. 별로 의미가 없지. 로그를. 맨헌트 킬을 했어야 했는데. 맨헌트를 몇 마리 잡았냐. 네. 올리다. 올리세요. 어디갔다. 뭐? 와. 수낭하다. 와. 잡고. 나왔다. 에이스. 나왔어요 그럼. 한 대. 두 마리. 두 마리. 오케이. 갑니다. 나이스. 가까이. 나이스. 어? 가까이. 안 떨렸냐. 안 떨렸냐. 버튼 떨렸고. 한 번 바로 갑니다. 위에. 위에. 뒤에 또 나왔어요. 뭐야? 양쪽이 왜 이렇게 많이 퇴해? 양쪽이 왜 이렇게 많이 퇴해? 양쪽이 왜 이렇게 많이 퇴해? 다운. 위에. 한 번 잡아봐. 두 마리. 총알이 안 잡았어. 여기. 저기 어? 아. 딱 둘짓맞아서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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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혹시 피 빠지네? 어 괜찮은데? 지연수 안으로 나왔다 나왔네 넘는다 넘는다 뭐야? 공이 좀 넘어가는데? 어? 뒤에! 우와 뒤에 공이! 승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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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늦었어 늦었어 지금 딱 들어온거 같은데? 지금 내가 보았을때는 늦게 들어왔어 늦게 공링은 그거였구나 뒤에 친구가 나온다 나와가지고 맞네 당황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뭉치 먹고 뭉치 먹고 어? 먹었는데? 뭉치 먹고 죽었다 아 지금 점사 당했다 형님 뭉치 먹었는데? 출혈 들어갔어 형 출혈 4명한테 점사 당하고 로그 로그 애들 바로 로그했다 아 얘 아까 로그 하던 애들이구나 열심히 하는거라 네 수고하십니다 요안나 디드 아휴 아휴 로그 하고 있었는데 로그 하고 있었는데 한 명 남은 죽일지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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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치 이러다 아니 어색 이 CompTIA차 주아 정확히 천사 세 val 아휴 잡았다 안 내려온다 저 하나 남은거죠? 자 나왔다 배는 정말 국내 국인 한 번 더 한 번 더 오우 다운 한 번 더 한 번 더 오우 다운 일어났어 호시 걸렸고 나이스 뭐야 지나가 돌아와 다음으로 돌아와 안 떠있어 뒤에 빨리 잡아야 돼 뒤에 잡았고 또 하나 더 공림 또? 공림 쭉 돌았고 방랑자 아 방랑자 어디갔어 어디갔어 여기 저기는 뒤로 왔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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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한 마리 다 떨어져 여기 한 번 더 데리 형님 나오세요 여기서 지키고 있겠습니다 돌 돌 돌 어 다운 돌 돌 돌 돌 돌 와 이거 뭐야 아이템 왜 안 죽었는데 뒤에 딱딜 죽었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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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au 요고 하 하 그 딱딱 알ım 나이스 이제 가져왔어.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? 근데 이제 커피 했죠? 재밌다. 재밌다. 그래도 재밌다. 재밌다. 전북의 지람. 좋아한다. 아이고, 브루노. 좋아하지마. 이제 생태계가 조성됐네. 조성되네. 이 시간에 하면 목소리가 차분해져. 진짜. 이 시간에 다 깨는다. 릭 폴라시의 듣고 싶지 않나요? 가장 좋은, 만약에, 파이로라이디올 판매도 있고, 트라이스테이예요. 그럼, 그것이 좋은데. 나와, 빨리. 똥째 타는 목소리. 나와. 갑니다. 몇 마리 있어요? 없나요? 하나. 오베이 킹. 딱 지금 치고 있네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. 아, 로고다. 어? 로고 있어요? 아, 로고라고? 아, 그쪽 로고, 어떻게 로고 써야지? 아이씨. 하나. 아, 로고인지 몰랐어요. 형님. 점사에 답이 없네. 그쵸, 그쵸. 아, 이, 아. 아니, 뚫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. 못 나가는 거. 아니, 그걸 왜 뚫고 나오시나. 우리가 가면 되는데. 상남자야. 상남자야. 상남자라서 그래. 그게 가능. 그런 생각을 한다면. 제가 상남자야. 뚫고 나올 수 있도록. 가능했을 것 같아. 배고픈 닭바나나 한번 먹고. 멋있긴 했어. 저 메드킹 하나 먹고 나올게요. 지금 썼는데. 와, 이거 왜 안 들어갔지? 메드킹. 거리가 멀었나? 아이씨. 애들이 이제는 로고 안 하네. 우리가 해야지 뭐. 재미난 건 우리가 해야지. 애들이 모르는 거야. 로고가 얼마나 재밌는지. 새끼들. bin. 저널들. 적당할 곳이야. 잃게. 아래로. 에너지. 아래로. 아래. 아래로. 아래로. 그나. 아래로. 아래로. 아래. 아래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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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누가 이송한다 솔플이 이송하네 미쳐봐 좋다 좋다 오늘 한 명 빠졌다는 얘기잖아 웬말이야? 근데? 나 그래 형님 이거 자꾸 어디 뭐 가든지 한 번 풀러도 되니까 여섯 리딩 해주세요 탈머니 리딩 난 리딩 잘 못해가지고 갈 타이밍을 못 잡겠어 영상 보면은 무슨 리딩이야? 그냥 저기 봐 줌 맞추기다가 외드퀴 떨어지면은 그냥 가는 옆에 마다 잡혀 죽는 거지 에이스를 알아보는 거 아닌가요? 에이스가 보면 몰라요 렉쟁이 마킹하는 거잖아 다이아몬드 만들어 놓는 거지 저 새끼 죽이면 내가 없어진다고 하하하하 하래 깔았다 도망가야지 다 죽어도 됩니다 저는 너무 가위가 그걸 왜 해 잠깐만 잠깐만요 이거 제가 먼저 할 때 저 뒷쪽에도 하나 숨어있거든 안 속았어? 얘네 봐 속았다 속았어 우리 편이 속아서 박링을 쓴 거 아니에요? 뭐일게요 이번에? 이거 불 붙을 거예요 누가 박링 썼잖아 누가 대신 좀 올려줘 이거 내가 올릴게요 뭐야? 아 재미없어 내가 올릴게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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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게 잘 모르게 어디 공미 가나묻게 시새끼들 응 여기 또 그거 해야 되나? 이거? 자판기? 자판기 놀이 한번 해야 되나?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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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위에 나는 앞쪽 맞을게요 그쪽은 안 해? 아니 하나 잡았다 나 여기 안 잡았다 1명? 1살 하나 더 하나 더 다운 다운 가자 다운 다운 가야지 가야지 다운 하나 더 저거 7번 어? 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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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요 오고고 오고고 내가 어떻게 하는데? 불토래 불토래 다 가진다 이제 내가 전기타를 바꾸고 싶다 15초에 하나씩 놓는 전기타를 다운 아 그래? 맞아? 15초야? 응 터렛 쓰면 다 15초, 16초 뭐 그렇지 아 여기 저 터렛 나인 좋아 여기 터렛 나인 좋아 여기 터렛 놓으면 또 어디야 할 수가 없지 여기는 터렛을 어떻게 투기할 수가 없지 하하 터렛 쏠다 터렛 쏠다 걸렸다 하하 여기는 텔타 고기다 애매한데 아타 하나 드루노 싸움이란? 어? 강남 와 힐거였다 힐거였다 버시겠다 누가 있겠어 뭐야? 팀이 없어? 어? 뒤에 왔어 사이에서 사라졌어 이따 도망가다 이따 도망가다 지금 못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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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류해야 돼 어디서 살아나요? 지하인데 잡으면 돼 링크도 없어 근데 링크는 없고 내려가다 죽을 것 같은데 안돼 아이고 아이고 뭘 싸워 그냥 빨리 키워 죽을 수 있어 방신이야 방신 셋 셋 모기 형님 아 이거 합류해야 되는 합류했어야 되는데 아 아 조금 더 기다려 불었어 어그로는 내가 들고 모기 형님 풀어주고 아 나는 죽아 죽어 아 그래서 바로 풍들임 풍들임 자자자 빨리 상자 까서 주셔 웨드킥 좀 먹고 뭐가 필요한거야 정확히는? 장갑? 방망장갑? 사실 필요 없는거 같은데 괜찮은데 지금 네 한번 해보게 6,6,6,6,3 그것도 괜찮겠다 하나 나오네 이래야겠지 음 에이 보아 우리 오랜큰인데 이렇게 빨리 풀려 근데? 이상한데? 아니야 시간이 좀 걸렸어 시간 걸렸어요? 오래 풀었는데? 오래 푸는거야? 오래 푸셨어 1,2,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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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판기 재밌네 미친듯이 튀어나오네 아 자판기 재밌네 아 다하나 더 나왔는데 아 자판기 이런 사기 때문에 마스크 있니? 어 어 아 일단 내려놨어 오 로딩 화면에 그 녹색 기둥이 뜨네? 아이고 나 여기까지 해야되겠다 아 네 아 아 더 출근해야 돼 아이씨 쉬는 날 아니세요? 아니야 제일 바쁜 주야 음아 정리하고 그러면 어 더 하나? 더 할 거예요? 아니면 목이 형이 앗샤? 나온 게 없어 나는 그런 게 없어 진씨 원래 그게 와야 되는데 오케이 형님 와야 되는데 오케 형님 와야 되는데 오케이가 안 보여 어 그니까 오케이가 진돗개가 울리지 않았을까 진돗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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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 진돗개가 울릴 때가 됐지 나는 아직 캐시까지 괜찮아요 캐시까지 캐시까지 할 수 있어요 맞아맞아 흠 여기 자 쏠렛써 내일 봐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여기 들어간디 오케이 여기 사람이 있나 아 뭐 어 설마 나는 거기 못 간다 그 아래 그때 응 전에 얘기했잖아 전에 얘기해? 응 얘기했어? 응 오페라님도 어떻게 보지 힘들봤네 마튼 오페라님도 어떻게 보지 힘들봤네 못 오신다고 그랬잖아 애기 때문에 응 꼬지마 행명 간다고 그랬다 더 상훈이 형도 정말 힘들게 힘들게 상훈이 형도 못 오고 그냥 남쪽에 있는 사람들 그냥 보는 거지 거의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 KTX 커버 보면 몇 시간이야? 몇 시간에 걸려? 얼마 안 걸린 것 같은데? 전에 구산 가는데 3시간 걸렸었나? 저기 군방이었던 것 같아 더 하실 거예요 더 괜찮아요? 마무리하자 아 네? 마무리하자구요? 마무리하자구요? 나는 마무리하자 나는 마무리하자 아우 요새 너무 저게는 체력이 안 되겠는데 응? 저게는 체력이 안 되겠는데 놀러가면 너무 많이 들어 아 너무 무리했어 형이 눈에서 레이저 나오실 것 같은데 눈이 진짜 빨개여가지고 충혈되셔가지고 책임지고 하는 것까진 좋았는데 그냥 저기 뭐야 우리 시켜도 돼 일들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이었어 해외 QUE 아멘